원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기온이 33도까지 올랐고 0월에는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로 높은 습도가 유지되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한낮 체감온도는 기상청의 예상치보다 최대 2도가량 높아져 원주 32.9도, 횡성 32.3도, 0월 29.7도, 평창 31.7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10에서 60mm가 더 오겠고 새벽에는 강한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부터는 폭염주의보가 횡성과 영월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